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누퍼 막내 세빈입니다 저희가 온 곳은 지금 홍대인데요 제가 홍대 딱 3년 전? 고2땐가 고1때 제가 학교에서 교내 봉사 동아리에 들었었는데 거기서 홍대 근처에서 연탄 배달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때 연탄 배달을 했었을 때 어르신분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다시 조만간 다시 꼭 연탄 배달하러 다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